성장 1위 예장님 우리 조직이 오늘 막두기인가 뭐하나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예장님 왜? 왜? 안들어갓시지까? 새로 들어온 막대 조직원 막두기 비나요 왜? 그래 그래 반갑다 그럼은입죠 그럼은입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야, 그래 너, 그, 내 첫사랑 현정이 아니니? 오빠, 뭐야 오빠, 조폭이 된 거야? 너 경찰 됐다더니, 그래, 여기서 잠입 수사 중이야. 그래서 남자 분장한 거야? 어머, 보지 마, 오빠한테 많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발, 눈 닫고, 귀 닫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귀를 막아도, 니가 들리는데. 야, 막둥아. 막둥이 삐다요. 야, 너 이거 정수기에 물통 증가 알아? 아, 이게 심비다요. 정수기에, 이거는 엄청 무거운 건데, 무거웠던가. 야, 막둥이가 좀 방귀 뀌 거야? 뭐, 뭐 이렇게 냄새가 나, 이거? 아, 똥이 나왔는 거. 야, 왜, 이거 뭐 방귀쟁이가 하나 들어왔어? 오 그렇지 나는 방귀대장 뿡뿡해! 오 좋았어 뿡뿡해 나는 뿡뿡해 보지 마 눈 닫고 귀 닫아 알았어 야야야야 예 형님 그나저나 이번에 우리 전국구로 야유회 가는 거 알지? 아 알겠습니다 형님 내가 뭐 노래랑 춤 같은 거 하나 준비했거든 한번 봐봐 예 형님 노래 좀 틀어봐봐 예 형님 목소리로 부드럽게 아 형님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불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야야야야 왁둥이 네? 네가 왜 갑자기 백지영이 부분을 불러? 아니 제가 여자 부부니 그거 영구가 부르기로 했는데 오 영구? 오 아 제가 무대에 욕치지 마 랠 랠 랠 야 뭐가 이렇게 요염해? 여자처럼 어머 어? 야 여자? 여자 아닌데요? 너 수상해 형님 그 선대무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예 그 선대무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 맥란인데 예 잘한다 왜 나한테 바람을 엄청 퍼실려 아 아 맥란인데 예 예 오 맥란 아 보지마 눈 닫고 귀 닫아 아 씨 알았어 오빠? 뭐야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야 김현정 내 인생의 여자는 죽을 때까지 너 하나야 야야야 시우야 시우야 예요 예요 형님 야 너 그 전에 그 썸 타던 여자는 어떻게 됐냐? 예? 너도 뭐 그렇게 싫지 않다고 막 그랬었잖아 아이 형님 제가 무슨 썸? 야 그 바람은 맞나 봐라 잘 어울리더만 아이 형님 그 기차 아 그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우와 대박이다 아니 현정아 그게 아니라 아이 놔놔 놔놔 아니 그게 놀아 놀아 손목 자르기 전에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염병을 떨더니 우와 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 아유 현정아 나 오빠 때문에 상처 받았어 오빠 너무 당부했어 야야야 너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인마 자 윤 Atki 야 야 야 야 야 니가 신구들끼리 싸우고 있어 야ἠ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어 죄송합니다 니네 한 줄로 서 한 줄로 서 이 자식들아 네 hein 형들이 말하는 게 말 같지가 않아? 아닙니다ал 열 중심 가만 적 presume 시우야 네 형님 동동들 관리를 ади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둥아! 야 막둥아! 아 저리 가! 막둥아 허리.. 막둥아 너.. 어 대폭 뻥 뭐지? 엎드려 엎드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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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유아 식이 뭐 하는 거야? 아 나 건축지 마! 야 너 그냥 맞자! 야! 괜찮지? 야! 너희들 지금 연인처럼 부둥켜서 뭐하는 거냐? 아니 형님! 어? 이종격투기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파운딩! 오 좋았어! 모두 완성되었죠! 완성이네 이게! 이종격투기! 내가 10명으로 보일 것이다! 진짜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내가 누구냐! 여기 있네! 야 너 뭐야! 형님들의 귀염둥이 막두기 삐다요!